손태진 가수가 정미조 가수와의 첫 협업을 통해 새 앨범 75를 발매했습니다. 특히 이 앨범에서 주목할 만한 곡 통영은 리스너들을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도시인 통영으로의 마법같은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이번 협업은 두 아티스트가 서로의 음악적 색채를 조화롭게 결합시킨 결과로 많은 음악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앨범명 75는 손태진과 정미조가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의 깊이와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이 앨범은 두 가수의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고전적인 트로트에서부터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진 트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영곡은 앨범의 하이라이트로 통영의 자연경관을 음악으로 재현해내며 리스너들에게 감성적인 여행을 제공합니다. 통영은 손태진과 정미조가 함께 호흡을 맞춘 곡으로 통영의 바다 산 그리고 도시의 모습을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곡은 듣는 이로 하여금 실제로 통영의 해안을 거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감미로운 보컬과 서정적인 악기 구성이 곡의 몰입감을 더합니다. 75 앨범과 통영곡은 발매와 동시에 음악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음악 평론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리스너들이 두 가수의 조화로운 협업과 각 곡이 주는 독특한 분위기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통영은 많은 이들이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손태진과 정미조의 협업 앨범 75는 두 아티스트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역량과 감성을 모두 담아내며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통영곡을 통해 제공되는 상상 속의 여행은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음악적 체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